수능특강 영어 독해 6강의 7번입니다. 7번은 미래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서 우리가 에탄올을 석유 대신에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한 10여 년 전 정도부터 굉장히 활성화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탄올을 옥수수나 여러 가지 식물들을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절반 이상이 에탄올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근데 최근에는 이 에탄올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고 지구온난화를 또 일으킨다고 해서 좀 찬반양론이 강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컴패니스 아크로스 미드 이스타맨 미국의 중소부 지역의 에너지 회사들은 아 빌딩 뉴 플랜트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 모모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주죠. 자 컨버트라면 컨버트 A 인투 B가 되겠죠. A를 B로 전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컬레이 부사가 분사를 꾸며주겠죠.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그로운 커나면 그 지역에서 재배되어진 옥수수를 현지 재배 옥수수를 목적으로 에탄올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가지 공장들을 새로운 공장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부사가 분사를 꾸며주는 그런 용법입니다. 또 컨스트럭션 스팟 스팟은 박차를 가하는 거니까 건설 이런 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가장 visible 가장 눈에 띄는 생기 있고 실행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evidence of expanded interest in renewal fuels 리뉴얼은 재생 가능한 이런 뜻이죠. 재생 연료에 대한 확장된 관심이니까 재생 연료의 대단한 관심이 실제로 실행 가능할 수도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where은 관계우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구조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주어 플러스 생각동사가 나오면 think, believe, suppose, consider, guess, 추측하다 이와 같이 주어 플러스 생각동사 등이 나오면 이건 삽입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치인들이 점점 더 믿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here이 can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관계부사의 where은 뒤에 완전한 문장구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which로 바꿔줘야 되겠죠. 주격 관계되면서 이거는 삽입 문장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치인들이 점점 더 믿기를 can be begin to win win은 우리가 이유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젖을 떼다 이런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을 from 뭐뭐로부터 버레이셔스 하면 탐욕스러운 욕구로부터 해외 석유에 대한 탐욕스러운 욕구로부터 미국을 떼어놓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정치인들이 점점 더 믿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재생연료를 받을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의 미국을 이제 그동안의 해외 석유에 대한 탐욕스러운 욕구로부터 미국을 분리시켜 미국의 석유도 미국 자체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이 우리가 가져다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재생연료에 대한 확대된 관심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돈이 안되면 뭐 이거 건설을 열심히 하진 않겠죠. 자 에탄올, 명사 다음에 또 명사나 명사고가 나오면 항상 돈깨기입니다. 에탄올은 Only renewable fuel 하면 유일한 재생연료죠. Being produced가 꾸며져요. 그래서 Being은 없어도 상관없는데 In the United States in significant quantity 하면 자 significant 상당한 양으로 이런 얘기죠.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일한 재생연료인 에탄올은 Is being aggressively promoted 하면 적적으로 홍보 또는 장려되고 있다. 라는요. 뭐뭐로서 주요한 인그레니어 성분 요소로서 이런 얘기죠. In the quest of 뭐뭐를 추구하여 이런 뜻이야. 에너지 안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요소로서 적적으로 장려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서 문장이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Before competing 문제점은 이제부터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Competing Head to head 하면 정면으로 자궁체끼리 충돌할 때 얘기야. Competing with gas to the lane 하면 석유와 정면으로 경쟁하기 이전에 이런 얘기죠.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기 전에 We don't have to overcome raise a hurdle 커다란 장애물을 overcome 하면 우리가 보통 get over 이런 뜻이죠.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에서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왔겠지만 not only up and up의 문장이 but also a 뿐만 아니라 b도 도치가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모르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not only is it more expensive producer 그것이 생산하기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에 따르면 it takes more energy to process 프로세스는 가공 처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옥수수를 에탄올로 에탄올로 가공 처리하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 이런 얘기죠. 뭐 뭐보다 연료가 전달하는 것보다 연료가 이렇게 산출해 내는 것보다도 에탄올로 옥수수를 에탄올로 가공 처리하는데 실제로 더 많은 연료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그것들이 산출해 내는 그러한 연료 양보다 옥수수를 에탄올을 바꾸는 과정에서 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많이 소비된다. 지금도 이것이 에탄올이 과연 실제로 재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탄소를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 에탄올을 옥수수를 에탄올로 전환해서 석유처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 자체로서는 많은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지만 공정 과정이라든가 또 숲을 파괴시키고 옥수수밭을 파괴시키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숲이나 옥수수밭 이런 것들을 없애면 산소를 만들어내는 숲의 공간들이 개관이 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가 더 많이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포트 빌레이블 모아 바이어블 롱텀 에탄올 소울스 전문가들은 믿고 있다 여기 접속사 대신이 빠졌습니다. 목적으로 쓰이는 접속사 대신은 항상 생략이 가능할 수 있겠죠. 더욱더 실행 가능한 장기적인 성공 가능한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바이어블 그러면 이러한 장기적인 그러한 에탄올 소스가 스위치 그레스라든가 이것도 풀 어떤 재생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는 식물의 이름이 되겠죠. 또 다른 소위 말하는 셀룰러스 바이오머스 바이오머스가 바로 생물 자원을 뜻하는 것인데 식물이나 또는 그 바다의 해조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실제로 미생물들이 먹는 것 대신에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작업들이 지금 바이오머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바이오머스는 원래 생물이나 동식물의 총량을 뜻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런 얘기도 우리 도쿄에서 가끔 보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포유류들이 인간을 제외하면 포유류들의 생물량이 많았는데 지금은 인간의 생물량이 훨씬 더 많다. 그 얘기는 어떤 총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바이오머스는 또 다른 의미로 생물 자원을 지금 바이오머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로 소위 말하는 셀룰러스 그러한 셀룰러스라고는 식물에서 나오는 그러한 성분이 되겠죠. 그러한 생물 자원 또는 스위치 그레스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아주 가능한 그런 장기적인 에탄올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옥수수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니까 또 다른 대안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커런더 바이오피 현재의 생물 연료는 연료 부음은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또 제3세계 국가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재의 생물 자원 생물 연료 부음은 좋은 징조다. 무엇을 위한 또 다른 재생 가능한 자원들에 대한 훌륭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무엇을 포함하여 바이오디젤을 포함하여 바이오디젤은 대단한 인기를 거둬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업법 내용은 우리가 푸른가절 설명을 잘했고 여기 보면 글의 순서 같은 것도 잘 알아놔야 돼요. 에탄올이 지금 유일한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서 적절히 홍보되고 장려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지만 문제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버더스 이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대체 자원으로서 스위치 그레스나 셀룰러스 바이오매스 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 내신이나 연계 문제에서는 글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연계에서는 직접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학교 내신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지문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글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셜미디어와 관련돼서 과거에 소셜미디어 없이도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 소셜미디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 따끔한 충고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문장을 보면 It is worth noting Be worth I 엔진은 뭐 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노트는 주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트 워드 하면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는 트러스트 워드 하면 신뢰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뉴스 가치가 있는 뉴스 워드 언제든지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는 주목하다 이런 얘기죠. 노트 하면 주목할만한 노터블 형용사도 쓰이고 대대는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에는 동명사 주어가 이렇게 쭉 나와있죠.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예요. 그래서 단수동사 취급을 하고 있고 동명사 토부정사 명사 주어예요. 명사 주어예요. 단수 취급이죠. 피어승 투 뭐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소셜미디어 아이콘과 컴멘트 하면 미디어에 쓰이는 글들이 되겠죠. 인터랙트 상호작용 하다 얘기는 결국 사람들과 접촉을 하다 연락을 하다 교제 하다 이런 뜻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상호작용 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아이콘이나 컴멘트 이야기들을 논평들을 언급들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 대대로 의미한다. 일부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fall out 떨어져 나가는 거야. 소셜 오비스 오비스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듯이 사회적 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특별히 소셜 사회적 궤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지해서 돌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오비스는 다른 말로 하면 커넥션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또는 커넥티버티 해서 연결성을 뜻하기도 하겠죠. 특별히 도즈 이러한 사람들은 썸피플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Who's 하면 앞에 있는 명사를 받기 때문에 Who's 명사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계죠. 당신과의 관계가 존재한다. 단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소셜 오빗 사회적 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렇지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셜 오빗에서 사회적 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워서 SNS 그냥 서로 단톡방도 만들고 하면서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외톨이 될까 봐 그런 두려움도 있다는 얘기죠. Here is my tough love reassurance 안심시키는 것을 우리가 reassurance 라고 해요. reassure 하면 안심시키다. 이런 얘기야. 이것이 my tough love reassurance 내가 좀 더 거친 사랑이죠. 그러니까 엄한 사랑 그러니까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잔소리 같지만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좀 엄한 사랑 엄한 사랑 자 그러면 이러이러한 대선 아이디어와 동교의 접속사 명사적 접속사가 되어 있어요. 동교 과거 약 10여 년 동안의 어떤 발명품이다. 이런 얘기죠. 10여 년 전부터 SNS가 굉장히 활성화됐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네트 리터에서 잔재라는 얘기죠. 무엇의 잔재냐면 오버 익즈벌런트 하면 지나치게 활발한 네트워크 과학자들의 자 여기서 보면 오버가 전체니까 다음에 스펠링 동명서가 나와있고 오버 익즈벌런트 네트워크 사이언티즈는 의미성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동명서의 의미성의 주어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활발한 그러한 네트워크 과학자들이 네트워크 즉 다시 말해서 IT에 일하는 IT 관련된 그러한 전문연구가들이 이런 뜻이야 부적절하게 사회적 범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의 잔재물이다 이런 얘기죠. IT 하면 IT 쪽에서 뭐 여러가지를 만들어서 IT를 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소셜 사회적 영역으로 너무 지나치게 쏟아져 들어온 것의 잔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약 10여 년 동안의 어떤 발명품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인간은 have maintained 유지해왔다 이런 얘기야. 풍요롭고도 충족적인 사회적 삶을 유지해왔다 이런 얘기야. fulfilling fulfill이 채우다 충족시키다 실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행하다 충족하다 충족적인 사회적 삶을 살아봤다. 거의 역사 전반 기간 동안에 무엇뭇 없이도 이런 얘기죠. 필요성 없이도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도 이런 얘기죠. 어떤 배또 생략이 가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주 깊이 아니고 얄팍하게 간단하게 알고 있는 거야.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친분이 굉장히 있진 않지만 고등학교 동창이나 이런데 뭐 단톱박 만들어서 연락을 하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 있는데 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정보 주고받고 뭐 이러면서 단톱박 운영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앞에 문장에 대한 반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앞에 문장에 대한 추가 설명이 되겠죠. 반박이 아니라 추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더 퀘스천 자 문제가 되겠죠. 자 어떤 문제냐면 외도 하나 뭐뭐인지 아닌지 즉 당신이 계속해서 소셜미디어를 에즈 뭐뭐 디지털 미니멀리스트로서 사용을 계속 해야 될지 또는 온 왓탐 어떠한 조건에서 사용을 해야 될지 에 대한 문제는 이런 얘기죠. 복잡하고 또한 디펜드 뭐뭐 달려있다 많은 여러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자 이 글 자체는 소셜미디어를 우리가 미니멀리스트로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데 그죠? 그것이 계속 계속 이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그것을 이용하는 데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우리가 사용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내용과 지금 관련이 없는 그런 질문이 되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에 nothing about your life 당신의 삶의 어떠한 것도 두드러지게 주목할 만하게 감소될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죠?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뭐 했을 때 이런 얘기요. 왜는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한 계속 지속되어 온 스테디 꾸준히 지속되어 온 그런 스테이드 상태로 돌아갔을 때도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이 리턴을 이렇게 윌 리턴과 같이 미래시제로 쓰게 되면 안됩니다. 시간이나 조건에 부사절 부사절로 쓰이는 거죠. 그죠? 단독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주절이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준다 이런 것도 고3 정도에서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As an academy 아카데미는 학문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수진이죠. Who study, teaches special media 하면 소셜미디아 소셜미디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나에게 한테 설명하였듯이 그렇습니다. I don't think 나는 Be ment to 하면 뭐뭐하도록 의도되다 여기서 멘트는 intended 뭐 이 정도로 바꿀 수 있는데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고요. 뭐뭐하도록 의도되다 하는 얘기야 Are intended Keep in touch with 접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과 우리가 접촉을 하도록 의도되어진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우리가 아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과 얄팍하게 정보 주고받는 그러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필자의 생각이 여기서 주어진 전제를 토대로 한 필자의 생각이 나와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번에서 그 다음 4번에서 필자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러한 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